안녕하세요. 봉길입니다. 제가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따끈한 육개장과 유부초밥을 준비해봤고요. 같이 먹으려고 오동통한 소세지, 밥버거, 뿌링치즈볼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기다리지 않네. 더 맛있게 쌀떡. 마요네즈. 저는 마요네즈. 마요네즈. 고춧가루 아삭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그치 없이 먹어야지 오늘은 과일이 디저트에 입이 많아 와..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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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고춧가루 음.. 음.. 아우 고소해진 소스 도착 민거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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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고소가 잘 더 맛있어서 쫀득한 고소해요 고소하고 입안에 너무 싸우고 애매한 mg 치즈와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 나의 포도로 흡수 크림찜과 어떻게 먹어야 해요. 너무 맛있다. 고추냄소스 주먹밥 고추냄소스 소스에 오징어 달콤하고 맛있어용 고추냄소스 소주의 고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고추냄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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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조합 mythology 네네 체에게 마주치고 후우 굳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양념이 고소하지 않아요 김대장. 닭다리 라면을 먹어요 응.. 맛있어 찹쌀떡 매콤한 맛 아우 고춧가루 ...먹는 송송이 맵다 отnieю 고구마 고춧가루 어우 와우 소스가 매우 진짜맛 그리고 매콤한 맛 소스는 달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한 맛 밥갈비 밥갈비 특이лав 배고파 너무 맛있다 찰스! 뭐.. 좀 이는 닭다리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